안녕하세요 엄정아에요 청소년 금연을 위한 스타 금연 속 릴레이 이번 주는 저 엄정아에요 일렉트로니카는 말 그대로 전자음악이에요 실험적이고 진보적이고 세련된 그런 음악이에요 제 청소년 금연송은 펀치벌보로 같이 작업한 프렉터리 만들었고요 일렉트로니카고요 아주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와우 예예 그댄 진정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흥미진정 이 부분은 너무 principles 감사합니다.